물티스 알로? 머리나 하자 머리 정리나 하자 술 마시면 좋단다 클렌징? 클렌징? 얼마나? 15000원? 컷팅? 컷팅 클렌징 샴푸 클렌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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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? 컷팅 샴푸 응 캠페 클렌징 어 5600원? 컷팅 해 샴푸 5600원? 어후 회사한테 만원 달라고 오호 천원 컷팅하고 샴푸한테 5천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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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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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. I'm a beauty salon.